안녕하세요 무식동원입니다 투망 던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망을 가지고 잔지발사에 나왔습니다 잔디가 약간 좀 길어요 그거는 좀 간변해 주시고 원래 제가 투망 던지는 방법을 잘 안 올리는데 특별히 오늘 또 김규식 사장님께서 투망 던지는 방법을 교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렇게 특별히 한번 여기까지 소원에 왔습니다 잘 만들어갈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투망 던지는 방법은 팔걸어치기, 양손 모아치기, 양손 벌려치기 보통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이 팔걸어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걸어치기는 던지는 방법이 많아요 서해에서 던지는 방법도 있고 동해에서 던지는 방법 일단은 제가 서해에서 던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서해에서는 이렇게 딱 들고 있죠 배꼽 위치 배꼽 위치에 들고 있을 때 여기 앞에서 바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서해에서 던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올려버려요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 동해에서 보통 던지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겉에 집으로 잡죠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거 이 차이 왜냐하면 이 차이가 서해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서해에서는 보고치기를 거의 안합니다 거의 하긴 하는데 서해에서는 이렇게 팔꿈치에다가 바로 올리고 바로 던질 수 있게 바로 던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서해에서는 또 시간적으로 던지려고 하면은 1분에서 3분이면 보도 다 던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고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동해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있습니다 고기를 보고 던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 방식은 이렇게 잡아줘갖고 이렇게 보통 다 사리는 방법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던지는 거죠 서해에 던지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해에서는 그리고 또 이거 할 때 이렇게 잡아줄 때 팔에 올릴 때 팔꿈치 길이 팔꿈치 길이만큼만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살아갖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호두적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 길이 정도만 이렇게 잡아서 팔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서해에서는 그래야 안 미끄러지지 안 미끄러지죠 그리고 또 이게 그물이 좋다 보니까 뭐 사릴 필요가 없네요 원래는 차곡차곡 사려야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려야 되는데 그물이 좋다 보니까 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던질 때 이쪽으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찍어줄줄래요 여기 던질 때 던질 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던질 때가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던질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을 던질 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물을 추가 이렇게 날아가냐 추가 앞으로 날아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물이 펴지고 안 펴지고 차이는 이거는 아무도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어쩔 때 그물을 던지면 잘 펴지고 어쩔 때 던지면 안 펴지고 어쩔 때 던지면 또 찌그러지고 그게 사람들이 세게 던지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서 그물이 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추가 제 배꼽 앞으로 일자로 있죠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다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높이가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은 세게 던지려고 하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가 버리면 그물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찌그러지니까 그걸 또 펴려고 손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던져볼게 제가 사람들이 세게 던지려고 하면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잡아당겨 버려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잡아당겨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던질 때 왼손 오른손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이거 하나만 맞춰줘도 그물이 펴집니다 왼손 오른손 던지려고 할 때 휘두를 때 왼손 오른손 높이를 일자로 맞춰주세요 일정만 맞춰주고 이게 이 상태로만 던져주면 다 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만 던져주면 다 펴지게 돼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높이를 일자로 맞춰줘서 던지시면 됩니다 세게 던지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물이 옆으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번에 공구투망인가 예 이게 공구투망이에요 야 그물 너무 좋다 이거 일부러 이거 갖고 온 겁니다 공구투망 아니 육족이라는 말만 빼면은 진짜 끝내주는 그물이네 상상적이죠 그물이 밥도 없고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물이 너무 좋네 그물이 너무 좋네 수망은 무조건 왼손 오른손 높이를 맞춰준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왼손 오른손 높이를 맞춰준다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물이 6대4 앞에가 60% 뒤에가 40% 뭐 50대50 뭐 7대3 뭐 이렇게 던져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켓이 있는 그쪽에다가 흔들어서 던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면 타켓 앞에다가 딱 멈춰서 6킬로짜리 투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킬로짜리 7킬로짜리 투명을 던지면 보통 뭐 이정도 잡고 던져요 그럼 이정도 잡고 던지면은 그럼 구라가 손에 들고 했어야 되는게 6킬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던져요 몇 번 던지던가 30분 정도 던지는 사람들이 기절을 해버려요 왜냐면 각종이 무겁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앞에 거를 20% 20%정도를 잡아주는 거에요 팔에다가 20%정도를 올려주면은 여기 남는게 4킬로밖에 없죠 네 그럼 팔에 여기다가 한 30% 가까이 20% 25% 30%로 올려줍니다 무거운 투명을 이렇게 되면은 손이 가벼워지겠죠 그 대신 비거리는 줄어들습니다 중심추가 뒤에 있기 때문에 비거리는 줄어들 수 있어도 그물은 다 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왼손 오른손 높이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다 펴지죠 네 왼손 오른손 높이 맞춰서 던지면은 다 펴지게 돼 있습니다 초대형 투명이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이시죠 아 멋있다 멋있어 그냥 동그랗게 그냥 그냥 다 펴집니다 네 보십쇼 동그랗게 살살 던져서 맞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